아니, 보톡스 바르고 있는데? 보톡스를 막고 싶지만 통증 때문에 겁이 나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다이아피아 인텐시브 파워 뉴트리션 크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크림 안에는 여자들의 로망,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보톡스 효능을 지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르는 순간 얼굴에 광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다이아몬드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핫한 화장품 성분으로 피부 재생에도 효과적인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시간을 거스르는 동안 피부를 완성시켜줍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죠! 달팽이 추출물이 함유되어 주름 개선과 탄탄한 피부 보호벽을 만들어주고 핸드크림에도 자주 볼 수 있는 시어버터가 함유되어 있어 보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시간의 흔적을 지은 등 피부의 탄력을 끌어올려주고 싶으시다면 다이아피아 인텐시브 파워 뉴트리션 크림을 선택해보세요 다이아피아 인텐시프 파워 뉴트리션 크림을 선택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이아피아 인텐시프 파워 뉴트리션 크림을 선택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